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. 수술이나 외상 후 진피층이 콜라겐이 과다 증식되어 얇아진 피부 위로 튀어나오는 증상은 일반 흉터에 비해서 더 올라오는 비후성 반응 혹은 켈로이드로 보여집니다. 9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흉터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. 점점 부풀어오는 것은 안에서 살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후성 반응이 올라오는 것이고 느끼는 증상으로는 가려움, 약간의 앞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피부과 전문의에게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주사, 냉동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피놀요법 등 올라온 피부를 좀 가라앉히게 하는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. 상태가 심하다면 흉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